수로말리를 부사히 다녀왔으며 토끼를 으쩌고 왔는고 예 토끼를 생금하여 저 걸문 밖에 대령하였나이다 클람은 토끼를 누워서 차배드지로 하여라 명을 내려놓으니 끝 전하여 승급모들이 술랑수 일시에 대달아 토끼를 해오사일째 진영마을장성삼듯 사냥사움에 맞다살듯 첩첩이 둘러삼고 토끼 격차 잡는거덩 정문춘사 도적잡듯 토끼 두귀를 꼭잡고 니가 이놈 토끼냐 토끼 기가 막혀 벌렁 벌렁 썼며 토끼 아니오 토끼 아니오 고나같네가 무엇이냐 내가 개요 태같으면 너 어쩌다 오율랭쥔 돌려내려 남병해주는 명장이라 성아지 돌아가자 아이고 내가 때려와요 그러면 내가 무엇이냐 내 기름하지요 똑같으면 똑같다 시도질도 국뽕에도 또 모듬은 걸음을 하지 어릴 거 없는구나 성아지 돌아가자 어따 이놈 결정이야 맞아 나 탕재일 게 무엇이냐 오 그거 우리 수국 남병하고 어느 것이냐 어따 흠사람 국뽕을 맞으려고 원하며 국뽕을 열받아요 경덕전 노름대 동댕이처 예 국뽕 담아드렸어요